자, 채연이 복화 1회 20입니다. 시작해볼까요? Chin P-H-I-N 그렇죠. 계속해서 Sharp S-H-U-P Good Sharp S-H-A-R-K 그렇죠. Shark Ship S-H-I-P 그렇죠 Photo P-H-U-T-U Good Shell S-E-L-L 자, 이거는 셀인데요. 셀이 아니고요.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될까? H-L-L L-L 소리가 셀이죠. 그러면 쉬 소리가 있어야 되겠지? S-H-E-L-L 그렇죠. S-H-E-L-L 해야 되겠죠. OK. 셀 계속해서 Three T-H H-R-E-E 그렇죠. 계속해서 Cheese Cheese C-H-E-E-S-E 그렇죠. Thumb Thumb T-H U-N-E B O-U Thumb 그렇죠. U가 어 소리 낸 거예요. U 중에 그 다음에 B가 소리 안나고요. Ch-H-E-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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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까워. Ch-H-E-R Ch-H-E-R OK. 계속해서 You can't remember Ch-H-E-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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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뭐 sh 이런것들 th 이런것들 모아 놓은 것 같아요 sh 는 sh 가 내는 소리 쉿 소리 내죠 sh th 는 혈어 살짝 물고 그 스 소리 내죠 이게 쓰리 됐죠 쓰리 그 다음에 ch 는 치 ph 는 소리 내는 것들 그런것들 모아놨어요 최연 아깝게 아이가 하나 빠졌구요 쉘은 쎈이 아니고 쉘 이었어요 나머지는 잘했습니다 오케이 훌륭합니다 오늘 성취도는 85 아 90점 하면 되겠네요 쉘 쉘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 느껴지는게 뭐냐 하면 최연이가 열심히 쓰기 연습을 했다는게 보여요 아주 수고했습니다 보니lol 내 이름이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